위리가 없으면 누가 하잖아 내가 날개란 두 개 갖고 있어 내가 날개란 두 개 갖고 있어 너는 X인다라는 것을 이제 무원에 암시를 주기 위해서 자살 뚜껑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윤석열아 너 죽을래 너를 잘 죽겠다라는 걸 보고 싶었다면 아들 다이어트에 오 Ricohine 하지만 동그랜 날의 은하가 이곳은 올해한,äche의 벽 km랑 도움둘은 홍보맛으로 이곳이 2인 위밍에서 사장님이 3인 위밍에서 업무가니던 헌사 아 윤석열아 내가 날개랑 두개 갖고 있어 중앙 윤석열아 내가 날개랑 두개 갖고 있어 중앙 야 윤석열아 너 죽을래